저의 센 사람을 저희는 좀 센 사람을 왜냐하면 여기서 밀려버리면 완전히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붙여야 됩니다 형은 나가야 돼 센 사람이 나가야 돼 기세 잡아야 돼 요즘 아주 힘든 시기를 겪는 분이 있습니다 최수호한테 무릎을 꿇고 아 센 사람 내보냈다 황금기사단의 단장이자 꼴찌 클럽 예비 회원 왜 위로라고 그러지? 박서진. 오늘 오늘 해야 돼. 오늘 가자. 귀엽다. 우리 박서진 씨가 나온다면 우리 쪽에서는 뭐 한 두 분 정도. 한 번만 더 나갈래요. 최수호 벌써. 수호야. 오늘은 참어. 오늘은 참어. 너 자꾸 나오면 안 돼. 보기 안 좋아요. 우리 박 단장 기 좀 살려주자. 그러면 최수호 이전에 우리 박 단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남자가 또 있지요. 원조 박서진 스나이퍼. 진욱. 내가 대신 갈게. 보여줘. 아유 진욱이 있어 진욱. 안 돼. 안 돼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최수호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. 최 지냈어 서진아. 두 분간의 성적은 다섯 번 대결에서 네 번을 진욱이 이겼고 한 번을 박서진 씨가 이겼습니다. 박서진 씨가 어떻게 좀 마음이 좀 괜찮아졌나요. 그동안 수호 녀석만 보다가. 네. 이 녀석. 아유 왜 그러세요. 여기 진욱이 형 보니까. 마음이 편안하고. 원. 원. 아휴. 그냥 서서 노래도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. 서진아 오늘도 단장직 뺏기고 싶어. 형이 수호는 나오지 않아도 돼 수호야 거기 있어. 평선에서 처리할 줄. 어머 어머 어머. 믿을게요. 그렇지. 저게 형가운 모습이지. 진욱이 이겨버리면 또 단장직도 또 위태위태한데. 조심스럽게 오늘 그 중요한 시기니까 선곡을 한 번 들어봅니다. 선곡 중요합니다. 저는 현인 선생님의 굿새워라 금순아를 선곡했습니다. 그래 굿새워라 서진아. 굿새워라 박단장. 굿새워라 박서진. 참 이제 선곡들을 조금 참 눈치 없이 해오시네. 그래요. 진욱. 저는 또 여기 계신 태진아 선배님의 당신의 눈물을 준비했습니다. 당신의 눈물. 그래가지고 오늘 서진이가 탭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겠습니다.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. 야 기세 좋아 기세 좋아. 진정하시고. 저 선생님. 분위기로 가면 안 됩니다. 두 분 딱 실력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선곡 다 따졌을 때 누가 이깁니까. 제가 봤을 때는요. 네. 진욱이가. 진욱이가. 선곡을 참 잘했어요. 노래가 좋아. 영국이야. 노래가 좋아. 굿새워라 금순아도 좋은 노래지만. 서진아. 내가 볼 때 네가. 쪼웎. 쪼움. 쪼움. 쪼oshi움. 쪼그 Uncle 진다. 많이 질 줄 알았는데. 응원하는 마음으로 쪼깁. 쪼갖. 선배님의 의상을. 의상을 좀 분홍색으로 갖다 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. 그러게 말이죠. 저희가 태진아sc 노래 위주로 오늘 선곡을 좀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진욱 먼저 시작합니다. 진욱! 진욱이 먼저 시작합니다. 당신의 눈물, 음악 주세요. 진흙의 눈물. 아 연극이야. 어젯밤 잠든 그댈 바라보던 내 눈에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. 그렇게 살아온 기 세월 동안 외로워도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아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방추고 있었나 나 이거는 100점 더 있어. 100점 더 있어. 세상이 날 버리고 돌아갈 곳 없는데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난 울고 말았어 언제나 말없이 기다려준 당신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순 없지만 아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아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아 아 아 완전 네 노래다 이거. 잘했다, 잘했다. 아 낮에 conceive 자 진욱 씨의 무대였습니다. 당신의 눈물 92 점수는 진흙 진흙 94 아 오늘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. 까다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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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깐하시네 오늘. 박서진 박서진 박서진이 부릅니다. 굳세워라 금순아 음악 주세요.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한남부등에 잘한다. 목을 놓아 불러봤다. 자자를 받다. 가자 가자 가자.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 눈물을 흘리면서 일상 이후 나 홀로 왔다. 신나는 거니까 나가줘야겠다. 신나는 거니까 나가줘야겠다. 박서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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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보스러. 빛과 같은 저 안은 이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냐 이내 몸은 국제시장 참 사침이다.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탄이 난간 위에 초생결만 외로이 떴다 척에 참아 모진 섬을 갖고서 살아라간 듯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수나 고생화다운 남북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쌍 안고 춤도 춰보자 자 박서진 점수 확인합니다 야 박서진 박서진 야 박서진 박서진 10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박서진 야 드디어 했다 드디어 했다 야 여기서 100점이 나오는군요 야 이것은? 야 선수 야 야